완전 연애, 문학 동네에 쌓혀냈습니다. 일본의 미스터리 작가 쓰지 마사키가 작품에 등장하는 명탐정의 이름으로 책을 발표하면서 화제가 된 작품입니다. 2차 대전을 배경으로 주인공의 인생에 얽혀든 세 가지 미스터리한 살인사건과 완전 범죄라는 말처럼 상대에게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사랑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지는 추리신간입니다. 2차 대전을 배경으로 주인공의 인생에 얽혀든 세 가지 미스터리 작가가 되었습니다.